아아 하나둘 하나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 그거 데리고 왔는데 참고로 얘는 안 죽은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브이로그를 찍다가 큰아빠한테 카메라 완전 개박살나고 바로 쫓겨났는데 나 너무 억울해요 원제 장례식 브이로그 찍다가 쫓겨났습니다 참고로 이슨이는 한 20대 초중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비록 당신이 연로하신 건 맞지만 평소 어디 아픈데도 없었고 그런 만큼 워낙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던 거라서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들까지 모두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곁에서 쭉 지켜보니까 이 순간 뭔가 아 이 날을 영원히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모두들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애통해하는 모습 그리고 하늘로 떠나신 우리 할아버지 그 장례식장의 모든 모습과 분위기 같은 걸 다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 형식으로 장례식 모습을 촬영했죠 참고로 이거는 어디 유튜브나 SNS 같은 그런 거에 올릴 거라기보다는 그냥 기록을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문객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한 분 한 분 장례식에 들어오는 모습들과 또 저라는 모습 그리고 지금 무슨 음식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제일 서글픈 감정을 표현했는지 누가 제일 많이 울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담담하게 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희 큰아버지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대뜸 너! 너 인마! 계속 뭘 그렇게 중얼중얼하면서 찍고 있냐? 어? 이러면서 큰 소리를 지르더니 다짜고짜 제 카메라를 확 뺏어가지고 바닥에 있는 힘껏 내동댕이 치버리는 거예요 박살났죠? 워낙에 수십간에 일어난 일이라 대처를 못했고 그렇게 바닥에 떨어진 제 카메라는 완전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참고로 이거요 싸구려 카메라 아니고 80만원짜리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좋은 것 같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 카메라 상태부터 확인한 뒤에 설명을 했죠 아닙니다 이거 어디 올릴 생각 같은 거 전혀 없었고 저는 그저 할아버지 장례식을 내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큰아버지라고 했더니 이 새끼가! 라면서 온갖 쌍욕을 다 퍼부으며 제가 하는 말은 아예 듣지도 않고 그냥 뭐 미친놈 후레자식 등등등 이런 쌍욕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는 물어주지 않겠다라고 저 말고 저희 아빠한테 침까지 튀기면서 소리를 그렇게 질러댔어요 완전 쌍판을 다 구겨가면서 야 이 새끼야 너는 네 자식새끼 교육을 어? 이따구로 하냐?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완전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이때 저희 아빠는 끝까지 아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막 그렇게 무례한 짓을 했다고 여기지는 않거든요 아니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0만원짜리 고가의 제 카메라까지 박살나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니 이걸 또 물어주지도 않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이게 돈이 얼만데 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제 그러고 난 뒤 바로 쫓겨나가지고 이제 돌아갈 방법도 없고요 큰아버지가 들어오면 진짜 죽여버린다 했거든요 하...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야 이런 와중에도 80만원이 어쩌고 고가의 카메라가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 이딴 소리만 하고 강조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찐으로 싸페구만? 야 딴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장례식 브이로그 이거는 이유 불문하고 정서가 아니야 이 미친놈아 어? 너 어제 큰아버지한테 안 맞아 뒤진 걸 다행으로 알아라 카메라가 대신 죽은 거요 카메라가 2번 내가 봤을 땐 말이죠 얘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쪽으로 발달이 덜 된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이런 거에 대해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한 것 같아 물론 이런 과정에서 집안 어른들 즉 다른 사람들 생각은 안 했거나 아니 했다 하더라도 뭐 어때 우리 할아버지인데 별 문제 없겠지 뭐 이런 마인드였을 거고요 그래서 지가 하는 그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안 했던 거고 저 소동이 일어난 후에도 이렇게 봐봐 박살난 지 카메라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인데 이런 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아 물론 이 자식이 잘못한 거예요 그걸 떠나서 부모가 기본적인 그런 상식이나 예의 교육 및 공감 능력에 대해서 이런 능력을 반드시 키워줘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럼 얘 나중에 죽어요 내 댓글 저런 애들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네 말처럼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냥 몰랐다 이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행동이 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건지 아무런 지각이 없어 자각이 없다고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거기다가 죄의식이 없는 건 덤이고요 진짜 위험하죠 이거랑 좀 비슷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이거 명심하세요 침을 찍찍 뱉는 놈들보다 침을 흘리는 놈이 더 무섭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것들 2번 나 아는 누라도 2년 전에 자기 할머니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장 갔더니 SNS 인정하고 그러던데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고 3번 진심 따봉이 미친 것들 같아요 SNS에 장례식장 올리는 것들은 그냥 이유 불문 무조건 손절하고 있거든 내가 한둘이 아니야 4번 아니 미리미리 이야기를 다 하고 장례식 재단을 찍는 거라면 그래 뭐 할아버지를 기억해야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 이해를 한다고 근데 뭐 브이로그로 찍어? 이거는 진짜 미친 거 아니냐? 5번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뭔가 중얼중얼 했다는 걸 보니까 진짜 유튜브 브이로그처럼 시부랑거렸다는 건데 이야 이거는 카메라가 아니라 뚝배기를 깼어야 한다고 봐요? 6번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 ASMR 곡소리 리얼 사운드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실제로 이런 놈이 하나 있었죠 옛날에 3번 와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너무 슬프고 감정 자체가 이미 폭풍인 상태일 텐데 거기서 조카라는 놈이 이게 뭐 좋은 일도 아닌데 그걸 기념하겠다고 카메라 들고 설치고 돌아다니면 죽이고 싶겠지 그 장례식에 가까운 가족 친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손님들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기특하다 이러면서 칭찬할 거라고 보는 거야 지금 4번 그러니까 얘 아버지는 그 순간 말을 한마디라도 하는 순간 본의도 모르게 아들을 죽일까 싶어서 억지로 참은 것 같아요 5번 인간 단순히 카메라만 들고 찍은 게 아니라 중얼중얼중얼중얼 상황 중계하면서 찍은 거야 와 레전드다 이게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중얼중얼하면서 촬영을 했다는 것은 아 지금 보니까 육개장이 나왔습니다 아 저분은 방금 앞사람보다 더 많이 우는군요 지금 우리 아빠도 이만큼 슬플까요? 등등등 대충 이랬다는 거 아니야 와 어떻게 안 죽고 살았냐 6번 뭐라고 브이로그가 그냥 보관용이라고 어디에도 안 올린다고 지금 장난치나 7번 큰아빠 왈 중얼거리면서 뭘 찍고 있었대 그러니까요 그냥 조용히 살짝 영상만 찍은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해설까지 하고 있었다는 건데 또라이야 뭐야 하긴 이러니까 바로 쫓겨나는 거고 아무도 편 안 들어줬던 거겠지 아빠조차도 8번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오늘 메뉴는 육개장입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좋아하셨던 편육도 있는 걸 보면 참 기분 좋으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아직도 울고 계시네요 저도 너무 슬퍼요 9번 우와 기분이 얼마나 그지 같았으면 당신 자식도 아니고 조카한테 진짜 죽여버리겠다 이런 소리를 다 하셨을까 싶다 10번 야 이 정도면 성인군자 부처님도 울고 갈 큰아버지의 인내력이네 카메라만 부수고 끝나다니 어떻게 참았대 일반인 같았으면 뚝배기도 박살내고 카메라도 박살내고 척추뼈도 반으로 접었지 팍 내려앉힌다고 아마 세계 5대 성인을 꼽아보자면 이 쓴이의 큰아버지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11번 야 그 80만원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어라 단 그 소송을 거는 순간 바로 고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거 그건 꼭 알고 있어라 이게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니죠 예전부터 이런 거 많았잖아 지금도 SNS 구글에 SNS 장례식 뭐 무개념 검색하면요 장난 아닙니다 뭐 장례식 육개장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빔 이래가지고 장례식 인스타 사진 찍어 올리고 아찔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명복을 빚는 방법이라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는 진짜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전세상